K-EB를 떼어내는 것을 기념해 이벤트성으로 내놓은 상품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4일간 한시적으로 판매합니다. 하나 더 적금은 1년 만기 적군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3.56%의 온라인 비대면 가입과 하나은행 입출금통장 자동이체를 우대금리로 해 최대 연 5.06%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입니다. 연 2%대의 적금을 찾아보기 힘든 저금리 시대에 5%의 금리를 제공하다는 소식으로 특판 적금 출시 첫날 많은 고객이 물렸습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19만 3,300자를 넘어섰으며 가입규모는 약 541억원에 달했습니다. 하나은행 앱 접속 대기자는 한때 5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브랜드 명칭 변경을 계기로 손님의 불편을 제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하나 금융그룹 차원의 브랜드 이론화를 통해 하나라는 브랜드를 경쟁력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